안녕하세요 썸머고 캠핑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800도씨 제품이 아니고 이 가방 안에 있는 솥뚜껑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솥뚜껑은 안성주문에서 나온 솥뚜껑입니다.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솥뚜껑이라 하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솥뚜껑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새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인이 만든 좋은 솥뚜껑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솥뚜껑을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안성주문이고 안성주문의 역사를 보시면 1910년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솥뚜껑을 받았을 때 제품이 너무 좋더라구요. 예전에 사용했던 중국산이랑 확실히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제품을 주문하면 이 전단 말고 또 관리하는 방법 팜플렛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보니까 안성주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자료실에 가보면 가마솥 길들이기 관련해서 영상도 나와있구요. 여기 보면 미니솥 냄비 사용설명서도 있거든요. 제가 산 거는 솥뚜껑 펜이기 때문에 펜 사용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펜 사용방법이라고 해서 이 설명서는 꼭 읽어보신 후 잘 보관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일단 보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관까지 방법이 쭉 나와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길들이기 방법도 나와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성주문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는데 그 길들이기 영상을 보면 제일 정확하고 제일 디테일하게 잘 나와있거든요. 이런 솥뚜껑 제품 말고도 로찌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안성주문 사용 안하시는 분도 참고하셔서 무쇠 제품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매한 솥뚜껑 무게는 2.5kg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깊이죠. 깊이가 4.5cm고 직경 같은 경우에는 42.5cm입니다. 근데 이 손잡이도 같이 재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방에 보관을 할 때 가방 크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까지 포함한 길이는 37cm입니다. 안성주문 안성주문 같은 경우에는 캠핑용품을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솥뚜껑만 오지 따로 가방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역시나 800도시에서 나온 이 가방이 딱 맞더라고요. 이게 그리드를 넣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직경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cm입니다. 넣어보면 너무나 딱 맞게 잘 들어갑니다. 높이가 4.5cm 정도 돼서 국물 요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스파게티 이런 것도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안성주문에서 나온 솥뚜껑 관련해서 간단한 리뷰를 마치고 첫 음식으로 어떤 걸 구워볼지 고민인데 맛있게 요리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면 라면 여기 고춧가루 양파 계란말고 물 계란말고 소금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밥 볶음 볶음밥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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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거 고기를 넣어주세요 계란 고기 이름도 계란를 고춧가루 소금 달달한 양파 고추 나무와 파랑 노른자 ? 양파 간장 고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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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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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